자, 일단 263번 다음과 같은 수열을 주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an하고 an 더하기 1을 구하던지 그치? 또는 an분의 2분의 an을 한 번에 구하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다시, 여기 있는 이런 형태를 보면 일단 이 형태를 알아야 해서 내가 이걸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로는 an과 an 더하기 1을 따로따로 다 구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를 굳이 따로따로 안구하더라도 an 더하기 2분의 an을 한 번에 구해버려서 한 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겠지? 일단 풀이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an이랑 an 더하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당연히 여기는 이 식을 봐야겠지. 자, 그럼 주어진 저 식을 본 순간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식일까 없는 식일까? 있는 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얘를 보면 여러분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얘는 an 더하기 1이 fn이라는 이러한 수혈이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식이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1부터 k만 했을까지 대입해서 다 곱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이 형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형태니까 an하고 an 더하기 1을 구해서 개입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 되니? 여기까지? 자, 근데 얘하고 얘를 굳이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잘 봐. an 더하기 2라는 놈은 여기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넣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내가 필요한 건 an 더하기 1랑 an에 대한 관계심이니까 여기 있는 이 an 더하기 1 대신에 root n, an을 개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따라 봐요. 그러면 an 분의 an 더하기 2는 root n의 n 더하기 2다.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가 2번의 형태인 것 같아. 다시 1번의 형태로 충분히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에 an 더하기 2가 안 나오고 an만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를 따로따로 구해야죠. 이놈에 대한 예방형을 활용해서 n에다가 l부터 k-3까지 대립해서 곱한다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도 풀어보시고 이렇게도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에 대한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으니까 얘네를 한 번에 이렇게 끄집어 냈어. 자, 그다음 주어진 이놈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지. a n 더하기 2분에 a n에다가 대입해보면 주어진 이 식은 n은 1부터 무한까지 아, 이놈의 역수네요. 역수. 그렇죠? 이거의 역수니까 루트 루트 n에 n 더하기 1분에 1 루트 n 더하기 1-2 n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놈을 쪼개서 보면 n 더하기 1이 지워지니까 루트 1분에 1 루트 n 루트 n 지워지니까 루트 n 됐니? 그러면 1부터 무한까지 대입하면 맨 앞에 하나 남고 맨 뒤에 하나 남고 어떻게 되겠지? 답은 뭐야? 1 1 맨 뒤에 하나 남고 0으로 가니까 이해되요? 그래서 답은 1이다. 그래서 수리는 사실 두 가지 형태 일단 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첫 번째 생각 그리고 얘를 보는 순간 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이라는 생각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해겠지? 자, 273번 이렇게 되고요. 맞혔어. 어떻게 했어? 1번, 2번? 그냥 저렇게 2번 저는 2번 2번? n 플러시를 저렇게 바꿔서 응 이렇게 바꿔서 저도 2번 응 그래 하하 자, 지우가 263번 갑니다. 문제 보고 계세요. 선생님, 오늘도 모의고사 모르죠? 네 아, 안 걸려요. 선생님 왜 자꾸 시험 안 걸려요? 친구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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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치? 가시를 먼저 정리하면 얘는 요금 AN AN 더하기 1, BN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주어진 얘는 1이다라는 녀석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AN AN 더하기 1, BN 1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BN은 AN A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나는 BN을 알고 있는데 봐봐 BN을 이렇게 쏙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시그마 AN AN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걸 좀 풀고 싶어 근데 얘가 의심이 좀 되지 부분분수의 형태로 내가 바꿀 수 있는지가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아 L까지 해야 되니?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부분분수 형태로 바꿔보시면 주어진 얘는요 AN 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1 이거 얘를 곱해줘야지 부분분수의 식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부분분수 공식 자 근데 문제에서 AM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수열, 공차가 3이라고 그 말은 여기 있는 얘가 3이다라고 주어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래서 주어진 이목은요 정리를 해서 바꿔봤더니 N은 1부터 무한까지 3분의 1에 AM분의 1 마이너스 AM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얘도 쭈루룩 쭈루룩 다 KPS 더하면 첫 번째 형이랑 마지막 한 하나는 남겠죠? 그치?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공차가 3이니까 3N 더하기 어쩌고 생겼겠지? 따라와 근데 N을 무한으로 부르니까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0은 3A분의 1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얘가 1분의 1이니까 N은 4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둘이 풀었어요 잘 풀었는데 왜 이렇게 풀라있어요 그니까 저기요 안 나왔어요 그래 저번에 좀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서 선생님이 좀 기분이 언짢한데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좀 기분이 안좋아 보여서 좀 기분이 안좋아 그걸 어지러워 너무 좋아 적당한 기분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계시나? 너무 개의기적이야 너무 알겠습니다 갈게요 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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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안 좋은건지 아 그냥 기분이 흔들게 안된거야 쌤이 잘 못했네 자, 봅시다 자, 일단 가나다 조건을 하나하나 좀 열심히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쉽게 보이는 것은 가나다 조건 중에 제일 쉽게 해석되는 조건은 뭐 같아요? 샌드위치 오케이, 일단 구등식이 있고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런 극한값을 구하고 구등식이려면 샌드위치 정리 그러면 양쪽이 수렴하는 형태를 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얘를 인속하자면 얘는 어디까지 해석하게 될까? 0으로 갑니다 오케이, 리밋트 BN이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일단 이 가 조건을 먼저 조금 쓰면 얘는 그냥 BN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건 AN에 대한 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 이 부등식을 정리를 할 건데 AN만 남겨놓고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 그리고 좌우가 샌드위치 수렴한다면 바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 이 가 조건을 가지고 AN으로 정리를 하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양쪽이 나누고 BN이 넘기니까 자, 여기 있는 얘도 2N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2N제곱 더하기는 항상 양호추지 그러니까 부등호의 변화는 없고 2N제곱 더하기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자, 그래놓고 N을 무한으로 보내보면 얘 어디로 수렴해? 2분의 3 2분의 3 얘 어디로 수렴해? 2분의 3 그럼 우리 샌드위치 정리해래요? 얘는 모를 것이다 2분의 3일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다시 극한값을 물어봤고 부등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등식 그러면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좌우가 수렴하는 형태인지 이걸 체크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165번은 이런 식으로 관리 266번에 불표 좀 켜놓으시고 이제 이런 게 모의고사 3점 이렇게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물어보나? 진짜로? 자, 끊기zur 돈벌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a하구 b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 어떻게, 어디까지 해석될까? 5 2 5 수렴한다 오케이, 수렴한다 다음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얘는 수렴한다고 읽어줘야 해. 그럼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끄집어낼 거는? 여기 있는 이놈의 극한값이 뭐가 돼? 이렇게 바로 나와야 해.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이 0이려면 a가 0이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왼쪽 식을 가지고 a는 0이려면 끄집어 내주셔야 되고요. 이제 a에 0을 대입하면 주어진 이놈의 극한값을 구해서 이놈의 극수를 구해서 b라는 걸 찾아내야겠지? 어떻게 찾아? 부음분수. 우리 이런 형태의 공식을 모른다고 해요. 무조건 부음분수라고. 그러면 여기 아래 있는 이놈을 인수분해 보시면 3 3 4 2 마을 즉 3n-4 3n 더하기 2분의 6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야. 따라와요. 오케이. 그럼 부분분수 바꿔. 3n-4분의 1 마이너스 3n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여기서 여기 뺀 거 6분의 1이 따라오는데 6하고 지워지지. 맞아. 그럼 재현아 여기 차가 몇이야? 6. 6. 근데 앞에 개수가 3이니까 몇 개 남을까? 저 그럼 저... 다 써요? 네. 2개. 2개. 2개 남은 거. 응.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가 남을 것이다. 오케이? 앞에 2개 남고 뒤에 2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2개. 2를 여기다 대입한 게 2개 남을 거라고. 2를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 3을 여기다 대입하면 5분의 1. 그 다음 기계 쪽에 남았는데 얘네는 0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답은. 됐죠? 응. 자 267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형님은 니글. 좋아요. 증명되신... 증명이 된다면 증명 한번 해보시고요. 안된다면 달리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67번. 해보세요. 선생님 문제 쓰는 동안. 다들 좋지 않을까? 찔렸어요. 밥을 내렸는데. 달렸는데 붙였어. 제 사진. 남았을 위해 애국인으로요. 여름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곰이. 고향에 가득한 게. 좀 덕되어 있음이. 이어서 김에다가 물을 내렸어요. 그 다음 기계를 눈을 모아봐요. 하나가 가득하고 한 번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어. 일단 제일 쉬운 건 뭐예요? 기억나는지는 좀 기억이 제일 쉬워요? 선생님이 지금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지금이 제일 쉬워요. 등호 없었는데. 등호가 더 쉬워요? 왜? 아니 어차피 둘 다 수영이니까 그렇죠. 둘 다 수영하니까 이게 뭐야? 쟤는 거기에 등호가 없어서 틀린 건 20만 원인 것 같아요. 왜 0인거 0인거죠? 부등호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모르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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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틀렸고요. 일단 기업 가볼게요. AM보다 BN이 크고 BN이라는 수영이 크고 AN이 수영하면 BN도 수영하냐? 맞아요? 맞아요. 탈레네. AN이 0이라는 그냥 수영이라고. AL도 0, A2도 0, A3도 0. 오케이? 그러면 수영하기에서 0으로. BN을 마이너스 3 할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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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리면 발산하죠? 틀렸죠? 네. 답은 니은이네요. 그럼 니은은 AN이 BN보다 크고 둘 다 수영하면 당연히 알파베 베타보다 크겠다. 다양한 거 아닌가? 자, 여기 보면 얘는 A1부터 해가지고 쭉 가는 이런 애들이죠. 이렇게. 여기 있는 얘는 B1부터 해가지고 쭉 가는 이런 애들이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이 B1은 당연히 A1보다 크고 A1이 B1보다 크고 A2가 B2보다 크고 A3가 B3보다 크고 이런 상황인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얘들아 크죠. 맞아요. 써보기만 해도 그냥 바로 정리하게 된다. 끝. 자, 268번 갑니다. 268번. 268번. 저희 고사 수요해지네요. 다행이다. 시원치 먹어볼게요. 같이 먹자 너랑. 같이 먹는 요. 안 가져올거에요. 새 거는 갖다 드릴게요. 그게 어디에요? 그쵸? 네. 저희 점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저 어디 집착해요? 선생님이 신경을 얻었을까 해야 되는데? 쌤 학점이요. 쌤 세미나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저희한테 신경 쓰시라고. 저희 부모님은 여기 상태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7번. 이건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있어요. 아 실패 잘하네. 생قي인거. 이름이 안들지 않나요. 좀 그러니깐요 선생님 저희랑 같이 중간고사 공부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더 루트 가실래요? 진짜 중간고사 공부해야 되겠군요 이번에 쏘 압제하면 안 되겠군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중심이 이놈이고 반지름이 1인1을 CN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CN은 어렵지 않게 잡아줄 수 있겠지 CN이라는 놈은 중심이 E, N, N-1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러한 원인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때 원점에서 접선을 구하는데 그놈의 기르기를 PN, QN이라고 할게 자 그럼 내가 이제 접선을 좀 찾아보내는거야 자 근데 여기에는 이런 형태를 보니까 PN하고 QN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지? 얘를 보는 순간 당연히 합하고 곱의 형태가 나오잖아 합하고 곱, 이차방정식의 형태 일단 그냥 생각을 하는거야 생각을 굳이 PN하고 QN을 이렇게 너무 규칙적이니까 전개하면 합하고 곱의 형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못 풀었다면 원이 약하면 못 풀어요 접선의 번정식을 못 가면 못 풀어요 자 가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구요 원점 0,0에서 접선 동대를 구하고 싶은거야 자 그러면 접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0,0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먼저 생각을 해 그럼 0,0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잡아야 돼? Y는 MF3 이런식으로 정해주면 되겠죠? 0,0을 지나는 많은 직선 중에서 내가 궁금한건 접선이 궁금하다 라는 뜻이지 맞아 그래서 첫번째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주시구요 이러한 수많은 직선 중 접하는 애가 궁금하다 접하는 놈의 특징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지는 애가 궁금하다 라는거지 이해 되니?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과 똑같아지는 애가 궁금하다 라는거에요 자 그래서 저놈에 대한 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 직선에서부터 중심 N, N 더하기 1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이 되는 애가 궁금하다 라는거지 됐니? 자 그래서 Mx-Y는 0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구하면 M제곱 더하기 1분에 2N, N 마이너스, N-1 절대값 얘가 1이 된다라고 해서 이 직선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N이라는게 2개 나누구나 N 왜냐면 여기 접선의 기록기 하나가 PN, 하나가 QN이니까 그치? 자 그럼 M에 대한 2차식이 나올거야 양쪽을 제곱을 하면 그럼 M에 대한 2차식에서 그 두 분의 합이 PN 더하기 QN이 그 두 분의 곱이 PN 곱하기 QN이 된다라는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양쪽에 루트 M제곱 더하기 를 곱하고 제곱을 끔찍하죠 제곱을 하면 M제곱 더하기 1은 제곱하셔야 되는데 제곱하면 4N제곱 M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4N제곱 M 더하기 2N 마이너스 4N 그리고 M에 대한 2차식이니까 M제곱으로 천천히 묶겠습니다 M제곱으로 묶어버리면 4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이거 그리고 M으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M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4 N제곱 더하기 4N 나머지 찌꺼기들도 옆으로 옮겨보니까 N제곱 더하기 2N 그럼 M에 대한 2차식에 대해서 이놈의 긴근이 PNQ이라든지 이놈의 긴근이 PNQ 자 그래서 합과 국을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은 4N제곱 마이너스 1 분의 4N제곱 더하기 4 두 분의 합 PN 곱하기 QN은 4N제곱 마이너스 1 분의 N제곱 더하기 2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부은 분수의 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치 왜냐하면 분수가 존재할 때 우리가 아 급수를 구할 수혈압을 구할 때는 항상 부은 분수가 부은 분수의 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대립해서 정리하시면 부은 분수의 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 끝 269번에 별표정 쳐 놓고 269번 푼사라 벌써 한번 해보세요 269번 해결하실 분들은 하실래요? 자 일단 두 분의 합하고 두 분의 합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E하고 S축이 만나는 거니까 이놈은 0 이놈의 두 분이 알탑이다 그러면 합은 1 곱은 이렇게 나오고 그치? 자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놈의 수혈의 합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이놈의 수혈의 합은 등비수혈의 합이라고 있거든요 등비수혈의 합 맞아? 그럼 등비수혈의 합은 1-R분의 아 뭐 1-R분의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때 R이 마이너스 1과 1사이 여야지만 쓸 수 있는 공식인거야 근데 R이 마이너스 1과 1사이가 아니라면 얘는 달성하겠죠? 값이 나오지가 않겠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얘는 그냥 답은 1-R분의 1분의 1분의 등비수혈이니까 그래서 1-β분의 1분의 이렇게 바로 가셔야 되는데 얘를 막 통분하고 정리하려고 하면은 그래요 얘를 등비수혈의 합이라고 그냥 읽어주시면 1-R분의 같이 다닐거야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쉬운 문제 오케이 자 그럼 서술형이면 이렇게 쓰면 틀린다 왜 틀려요? 서술형 2라면 알파 그치 이 알파 분의 1이라는게 마이너스 1과 1사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의 공식 오케이 근의 공식으로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그 놈의 역수가 마이너스 1과 1사이에 있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쵸? 응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워크 내 공식으로 증명을 한다고 끝 끝 우윤 178번은 풀었는데 저예요 불었어요 답지를 왔을까요? 아 답지채 그럼 왜 답지채 바로 이해력이 없lä 그려 사실은 그런건 아니고 상처받았어요, 방금 끊을 거예요 오 예스! 오! 시작 됐어 자 일단 여기는 이 문제가 좀 건방진 이유는 여기가 좀 건방져 엔지어 건방져 왜냐면 우리는 AN과 AN이 1회 대형 관계씩 보통 맞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나와있는 형태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여러분들이 더 풀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건방진 거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얘를 한번 풀어보려고 생각을 했어 풀어보려고 근데 이 AN이 양수하고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나오잖아 그치? 이 AN이 양수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고 음수면 여기다 대입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 쪼개서 하기엔 또 말이 안 될 거 같아 근데 AN이 항상 양수해요 어떻게 인형은 양수해 말이야? 항상 양수해 나올 수가 없지 맞아 그거 맞게 1 나오면 마이너스 2 아 AN이? 네 FM 말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아무 생각도 지금 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야 돼 그 선생님도 대입해서 규칙 찾으려고 했는데 이 규칙을 못 찾았어요 너무 더러워 응 규칙을 못 찾았어 자 그래서 왜 규칙을 못 찾았는지랑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A2라는 것부터 천천히 구해보면 이 A2라는 놈은 F에 F1 이 놈이 되는거지 그치? 자 그럼 F1이 뭐야? 1 대입하니까 F-2인가요? 자 그럼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예요? F3 분의 5 F3 F5 F1 F3 F1 F2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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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F5 F2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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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a3을 한번 구해보시면 a3은 a2를 대입해 a2를 어디다 대입하지? 여기다 양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f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나? 아니 근데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계속 하나의 한처럼 얘네를 묶어버리면 얘네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잖아 근데 얘네를 이렇게 따로 써버리면 얘네가 하나의 한 하나의 한처럼 이렇게 쓰면 규칙이 보여요 얘를 보니까 다 계산하면 규칙이 안 보여요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써주셔야 돼요 굉장히 삐꺼워요 자 어쨌든 이놈을 구해주시면 이제 음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겠지? 자 저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9분의 4 그리고 플러스 2 더하기 1 더하기 2 뭐 또 이런 형태가 나온거지 그렇지? 여기 뒤에 1 그리고 여기 뒤에 응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은 항상 1 더하기 2가 나와요 여기도 1 더하기 2가 나오고 그다운도 1 더하기 2가 또 나올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풀어보시면 얘는 9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러면 얘를 또 여기다 대입해야겠지? 또 대입을 해주시면 27분의 8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서 27분의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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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치 뭐예요? 선생님 그 함수 범위에 따라서 나뉘잖아요 응 합쳐도 될 것 같은데 합쳐요 그니까 위에 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 2x를 섞치면 뭐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 계속 양수가 나오니까 응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여기가 있어 놓고 여러분들 규칙이 조금 보이나요? 아니 잘 안 보이죠? 윤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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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이 있긴 해요 윤험인가요? 뭐 규칙이 없어요? 뭐냐?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고 내가 안 보이네 왜 풀었어요 ㅋㅋㅋㅋㅋ 기미와 하자 3분의 2씩 들어간다 3이나 하나씩 추가된다 3분의 2돼? 3분의 2돼? 3분의 2돼? 3분의 2돼? 뭘 잘못 썼나? 3분의 2돼? Kip 3분은 3돼? 구 Balbo 이건 잘못 썼나? 좋아 3분의 2이면 9분의 4 3 한 명이 더 3분의 2돼? 3분에서 3분의 4 3분의 4 3분의 3, 27분의 8, 2, 그 다음에 2나 하고 3나 하고 3분의 2하고 3 또 나누다는 소리 아니에요? 딱 모르겠는데? 내가 3분이 아니긴 한데 뒤에 3이 나와 첫번째는 2분의 3만 나오고 그 다음에 2나 하고 9나 하고 그러니까 전항에다가 2분의 3를 더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2분의 3를 하고 그럼 맞아요 3을 더한다? 2를 더한다 그러니까 3을 뺐을 때 네 잠시만요 어? 세림이 새로 빠져들어서 잘 좀 그리겠다고 여기다가 2분의 3를 하고 3을 더하는 선생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는 이거 거의 뭐 선생님은 오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짝혀요! 근데 규칙을 한 번 얘기하자면 봐봐 이게 3분의 2 전항에다가 3분의 2배를 하고 3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2 전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고 3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일반화음으로 구할지 모르네요 진짜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만들어도 이거 일반화음으로 구하는 게 여러분들 빠진 거예요 근데 규칙을 찾아서 애인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규칙을 찾아서 애인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애인을 구할 때 근데 애인을 구할 때 일반화음을 참더라도 여기서 그냥 일반화음을 못 구해요 이렇게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오리게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쉽니다 1,7,7 혹시 세이 못 풀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안 나올 거예요 다음은 다음은 재수해야죠 왜 이렇게 진지해요? 세이 재수하셔서 의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구나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멋지네요 상수하실게요? 삼수요한 셈 나이에 삼수가 삼십살에 삼수하는거 삼십살에 삼수하는거 라인이 괜찮네 3,4,2,2 자 봅시다 등비수열이라고 나왔고 나왔네요 일단 등비수열이라는거 놓치면 안되겠지 그치 이거 어떻게 바꿨어야 돼요? 옥미가 뭐예요? R,0 첫번째는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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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항이 A,2잖아요 등비수열이니까 그 다음 얘는 1-R의 세제곱분에 AR제곱 얘가 53분의 10이라 열심히 만들어지지 내가 구하려는건 1-R분에 이걸 구하는거죠 그치 여기 문자두기의 10두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R하고 A를 직접 구해서 풀수도 있는거고 이 형태를 막 열심히 곱하고 나누기에서 이 형태가 바로 나올수도 있는거지 일단 두가지 형태일거 같애 자 근데 이 형태로 가지고 이걸 바로 끄지마 내기는 말이 안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도 연립을 천천히 해보시면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할래요? 나뉴요? 그러면 A가 사라지니까 그치? 자 이 두개를 나눠 나누면 이렇게 되셔도 이렇게 R만 낫네 자 나눈식을 써보면 R에 1-R제곱분에 이거하고 이걸 곱한게 분모에 가진거지 얘가 분자에 가니까 1-R의 세제곱 얘가 얘가 13분에 12분에 1분에 3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러면 12분에 30분에 4분에 13? 이렇게? 그쵸?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1-R이 인수로 갔고 여기에 1-R이 인수로 갔지? 그치? 그럼 얘는 1 더하기 R 남고 얘는 1 더하기 R 더하기 R 그래서 그래서 크로스해서 곱해주시면 R에 대한 2차식 나오죠? 그쵸? 그래서 R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값 구하시고 여기서 A값 구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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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에 대한 이야기 자 272번에 별표 좀 펴놓구요 272번 푸신 분? 오 오 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차식 2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차식 2번 이거 딱 나오는데 딱 나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러니까 나오는데 뭐 2차식 2번 그러기 여러분 다음은 12예요. 12. 자, 봅시다. 자, 일단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치? 그럼 등비수열을 수령하기 위해선 공비. 여기 마이러스의 브라크는 보니까 작당. 그래서 양쪽에 9를 곱하고 4를 더하니까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에 있는 이놈이 마이러스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일단 이 극한값은 언제 가죠? 지수함수에 대해서. 분모의 위치, 분모의 지수의 위치, 분자의 지수의 밑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극한값을 가져. 오케이? 근데 분모의 위치 더 클 때는 어떤 극한값을 갖지? 0. 맞아요? 근데 얘는 마이러스 4분의 1을 가지니까. 분모의 윗과 분자의 윗이 똑같아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5. 가장 큰 밑은 여기 8이라는 형태가 보이죠? 8. 여기 8. 맞아. 얘네가 가장 큰 밑이라면 극한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이라는 애가 밑이 8보다 작다면 항상 이 식은 성립할 것 같아. 네, 그러면 R은 마이너스 5여도 되고 마이너스 4여도 되고 쭉 가서 어디까지 된다는 얘기? 7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5한테. 7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근데 8이면? 안 돼요. 8이면 극한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안 나와. 9면? 안 돼요. 뭐 나와요? R. 9면. 그럼 마이너스 5가 뭐였대요? 아니요요요. 여기 들어가서 안 돼요. 아, 저거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9면은 뭐 나와서 칸값? 9. 9 나오지?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그래서 연습생들까지가 답이다.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쵸? 자, 넘어가서 273번. 짱 쉬워요. 273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273버스. 넓이. 넓이가 나오면 넓이를 표현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넓이 표현. 표현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넓이 표현. 아니, 적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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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직선의 방정식이야. 아,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저거 1차식이야. 1차식. 저거 직선의 방정식이지.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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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1차식이라 안보이려면 열리를 거의 1차식으로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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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풀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하네요. 어려워요. 김환희야, 김환희. 김환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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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쳐다보는데, 도끼 눈을 타는 거냐고. 도끼다. 일단, 여기에는 얘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으로 보이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로 꺼내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X축. X축은 뭐? Y축을 구하는 삼각형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때는 X축은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이 X축은 Y축을 구해야 하는 삼각형의 형태가 나온 거거든요. X축은 Y축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X축은 Y가 0일 때니까 Y에 0 대입하면 얘가 0이 되어야 되겠지, 얘가. 그치? 그럼 X는 뭐여야 돼요? K에 N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X의 0을 대입하면 Y자평이 나오고 있죠. X의 0을 대입하면 4에 N제곱이 되겠지. 이건 암차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죠? 그니까 넓이 S에는 2분의 1에 K에 N제곱 분의 1 곱하기 4에 N제곱. 정리하시면 2분의 1에 K분의 3에 N제곱 이러한 등비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해선 공비 K분의 4가 마이머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절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당연한 거고 K가 잘했으니까 왼쪽은 볼 필요 없어. 그치? 그러면 4가 K분의 4 최소각 K는 5가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그쵸? 자, 넘어가서 274번 해보세요. 274번 해보세요. 274번. 275번부터 멀리 당겨주세요. 자, 274번. 마찬가지로 옆에 하나 쳐놓고 274번. 해봅니다. 쌕권 옆에 하나 사 문제 밥 좋아. 너무 안으로 내repa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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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의 1에 n-3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이놈의 y랄표인 거야. 근데 길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얘가 길이가 되는 거지. 따라와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제가 무슨 등비수열의 형태로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보여주면 된다.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정리합니다. 이거하고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빠져 나오시고요. 4분의 1에 n-3 적으로 6. 더하기 2분의 1에 n-3 적으로 6. 됐니? 그래서 1-1하고 4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1-2는 1분의 1입니다. 최파에서 풀면 할만하다. 제가 푸는 게 아니라 셀프인데? 내 손으로 풀어봐야 된다는 거. 175번. 언제 읽어보면 25. 언제 쉬운 거예요? 10분이요. 네? 이거 풀면 끝만했네. 네. 줄게요. 읽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저 시험 안 좋아해요. 저 안 좋아해요. 네, 저 보고 바로 봐 드디어. 네. 시험 보면 여러분들은 거의 9시쯤 되던데요? 아니, 분명히 나는 끝나고. 눈이 틀려있던데요? 안 끌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A하고 B가 여기서부터 이제 같은 속력으로 처음에 간대요. 만난데. 어디서 만나? 같은 속력으로 가니까? 가운데서 만나겠죠? 근데 한 번 만나면 A는 기존의 속력이 5분의 3의 만큼 되고 B는 기존의 속력이 10분의 9의 만큼 된대. 근데 이때 A가 움직인 거리를 AN, B가 움직인 거리를 BN이라고 하겠대요. 이때 이건 부활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아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를 갔어. 얘하고 얘가. 오케이? 근데 이제 같은 속력이 있어. 처음에. 근데 그러다가 얘는 속력이 2배가 되고 얘는 속력이 3배가 돼. 그러면 언젠간 다시 만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내가 궁금한 건 이동거리거든. 이동거리. 저 문제랑 별개야. 조금 쉬운 숫자로 보겠다. 쉬운 숫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를 할까 봐. 자, 그럼 이동거리가 어떻게 될까? 근데 얘가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거리는 어쨌든 똑같은 시간만큼 움직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동거리가 얼마야? 시간을 T라고 하면? 2T지. 이거 이동거리가 얼마야? 3T겠지. 이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동거리가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똑같아. 5분의 4배가 되고 10분의 9배가 된다는 말이야. 그럼 맨 처음에 얘가 속력을 1이라고 잡아버리면 얘는 5분의 4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고 10분의 9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에 대한 비율을 더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치? 이놈의 이동거리는 5분의 4T. 이놈의 이동거리는 10분의 9T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bn분의 an을 구하면 봐봐. 근데 그 다음에는 또 5분의 4에 제곱배되고 5분의 4배되고 또 5분의 4배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 5분의 4에 제곱의 T 이렇게 따라올지? 그 다음에는 10분의 9에 제곱의 T라는 얘기가 따라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놈의 비율을 구하는 뭐가 나와? bn분의 a이니까 이것뿐에 이것을 하면 되죠. 첫 번째는 첫 번째 항이 10분의 9분의 5분의 4가 나옵니다. 맞아. 두 번째 항은 제곱? 제곱이 이렇게 따라올지? 오케이. 그럼 이 전체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전체. 셋째. 무슨 시절? 등의 시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분수로 가는 모습만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충분히 쉽게 이동거리를 도달할 수 있도록. 알겠지? 사랑해. 알겠지. 알겠지. уз discharge